뒤에 뭐 한대 온다 시동 코바면서 발순 와 나 피 봐봐 잘한다 나 근데 게임 잘하는 거 같애 님들 잘하는 거 같아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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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 아 너도 곤충이야? 아하 내가 이겼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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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는다 쟤 지금 여기 있는데? 근데 왜 이렇게 용감하게 다니는 거야? 솔직히 좀 이런 건 이해 안 돼 안 무섭나? 적이 있으면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실제 전쟁에서도 그렇잖아 이렇게 뛰어다니면 죽어 상대, 요쪽 가자 저 지구에 사람이 아니야? 대박이다 와... 근데 얘도 고인물이다 그치? 나 저 지붕 아직, 꿀집 지붕은 아직 잘 못 올라가는데 그 한 명은 내 총소리 듣고 저쪽으로 붙었을까? 그대로 있을까? 집에 숨어있을까? 뒤로 빠졌을까? 분명히 대치 상황이니까 지붕에 엎드렸을 텐데 내려갔나?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찾았다 쟤 뭐야? 이거 또 망한거같아 망한거같아 진짜 잘했어 그냥 쏘지말랄걸 이렇게 올라가시니 그냥 아 근데 로조군 진짜 이런거 좀 뭔가 싸우는거 힘들어 간다 와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이 집이 들어가는데 그러네 내일 방송 어떡하지? 중간에 자고 와야겠다 뭐야 이거 보급 떨어지는거야? 근데 보급 떨어지는데요 보급떨어지는데 그건 못참지 저건 뭐야? 뭐야 뭐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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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에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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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뒤도 보라고 헉 첫판 치킨 먹는거 아냐? 아헤헤헤 님들 솔로 배가 하고 싶지 않아? 난 그렇던데 난 내 유튜브 보면서 아 배가 하고싶다 가끔 생각 들던데 아헤헤헤 뭔가 저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솔로 어렵긴 해 나도 좀 심장 심장 떨려 근데 좀 큰일났다 서클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다 무섭다 이 차는 이 비행기는 뭐하시며 자 비행기가 어그로 꿇어 주니깐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던데 여기 부족한 명 있을 거란 말이지 얘를 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뒤에 뭐 한 대 온다 시동 코바면선 발수로 와 나 피 봐봐 아 쟤 신경쓰다가 뒤질뻔 했어 데링크 뭐가 되지 않을까 이따가 봐봐 저쪽으로 뛰고 있었어 저거 어떻게 샀느냐 인데 저거 잡아야되나 이 허리에서 되냐고 얘기 목꺼기 할까 아 내 잡았다 쟤 숨기라 어딘지 모르는 건가 나 어디로 들어가야되는데 조졌어 오른쪽에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앞에 노란핀 여기로 들어가 미뤄야되나 오 쉣 사람 아 쏴 아니 초 쏘면 안되는데 그치 오 쉣 무서워 있다 서 찾았다 얘도 앳살이다 풀빛 채워야되 어 서클 너무 좋은데 아 서클 좋은데 자리가 너무 안좋다 풀빛 채워서 쟤랑 싸우자 쟤는 안오겠다 그치 인이라서 내 삼뚝이다 내한테 온다고? 어 제발 요즘 애들 다 라이딩을 해 한명이 어딘지 모르겠어 한명은 저 차쪽에 있을텐데 나 쏘는겨? 어? 안패하나 아주 술탈할거같은거 술탈 술탈 잠시만 저기있는데 아무래도 어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잡아 5 5 6 5 5 1 1 1 3 2 3 4 3 5 아니 왜 처음깨서 더 늘어났지 뭐야 6 나이스! 아니 오랜만이라도 이렇게 잘하냐? 나이스! 잘한다! 나 근데 게임 잘하는 거 같아! 근데 잘하는 거 같아! 아싸! 아니 내가 나도 먹을 생각 없었는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가볍다!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르람! 뽀르람시! 뽀르람시! 탔得 찍ultural초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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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adventure etамыш 6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直 Evitable litt해샐은 것 같아지만 내가 땀 Civil Clangirl obliv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